10분동안 원테이크 합니다 나오세요 같이 나가죠 해가 떴네요 신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밖에서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녀석들 눈 초롱초롱 큰아이들 틈에 모두리가 있습니다 용순이 이뻐 찬이는 꼬리만 보이고 있어요 여기 중간문을 닫으시고요 나갈겁니다 오 가자 영하 6도까지 오늘 떨어졌는데 물이 안 얼었어요 그쵸 똥똥 떨어지죠 물이 애들한테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도록 어쨌든 수도가 영하의 날씨도 안 얼었던 이유는 안에다가 열선을 넣어놨습니다 무드리 아빠가 왔어요 모두리 아빠가 왔더니 무드리가 막 난리 피우고 있어요 준비 됐냐? 얘들아 운동형에 들어가서 뛸 준비가 되었느냐? 네 물놀립니다 대장님 그러면 들어가자 물려들어가는 가석들 들어오세요 햇빛 속에서 놀아라 이 어둠 속에서 놀지 말고 이 어둠의 자식들아 이 어둠 속에서 놀아야 이 어둠 속에서 놀아야 숙희야 신났어요 숙희도 이제 막 뛰어다녀 숙희가 잘 많이 빠졌어요 숙희가 잘 못했지만 남자оды 숙희가 잘 못했고 숙희가 잘 못했고 어색해 숙희가 잘 못했고 숙희가 잘 못했고 숙희가 잘 못했고 남겨둔 에이 이놈들 흥분 가라앉히고 놀아라 슈키도 왔어요 우리 슈키도 왔어요 이거 좋아 신나요 슈키 대장 여기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놀이공원 같아요 개놀이공원이요 완전 신나요 완전 신나요 레오 애교 시전증 니가 애완견이니 대장 대장 리더가 그러면 안 되지 애들 체면이 있지 아 아 아 아 오늘 온도는 낮은데 바람이 안 불어서 좀 괜찮네요 문 열고 들어오는거 봐야래요 문 열고 나가고 문 열고 들어오고 모두를 쫄래쫄래요 모두를 쫄래쫄래요 모두를 쫄래쫄래쫄래요 모두를 쫄래쫄래쫄래요 모두를 쫄래쫄래쫄래쫄래쫄래쫄래 fil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